남들이 봤을때는 진짜 힘들어요 20번째 시즌이나 하다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옛날보다 조금 더 있진 않아요? 솔직히 예전에는 옛날보다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8명 그리고 또 모두가 왔으니까 모두 하나하나 다 이 사람들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라는 생각 정말 많은 생각 플라스 육체가 되니까 더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도 그때보다는 지금 4살 더 먹었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오기 전에 관리를 안 하면 힘들어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밤낮으로 사냥해야 했고 언제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힘겨운 도전도 마닿지 않았던 병만족장 그 모든건 부족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게 중국어 영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군모님도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려요 뭐 먹고싶다라는 표현 뭐 좀 해달라는 표현 정도는 뭐 좀 해달라는 표현 정도는 뭐 좀 해달라고 뭐 좀 해달라고 오늘 제가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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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달라고